안녕하세요 루프드라이브 입니다. 오늘 탁구잡담 주제는 슈신 선수의 용품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구요 오늘은 슈신 선수의 용품 중에서 라켓 쪽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슈신 선수는 2016년도에 세계 랭킹 1위를 찍었고 지금도 중국 3인방 중에 한 명이죠 중국 3인방 하면은 마롱 그리고 슈신 판젠동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구도로 가고 있고 이전에는 장지커 선수가 있었는데 장지커 선수는 최근에 좀 슬럼프와 여러 부진 때문에 부상 등의 이유로 3인방에 끼기는 좀 그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슈신 선수는 여전히 세계 랭킹이 굉장히 좋고 또 중국 내에서나 특별히 중팬이라는 그런 또 특이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있는 선수이구요 슈신 선수의 특별히 가장 최근에 다이너스티 카본 이 라켓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에요 요 방송에서 다이너스티 카본이 대략 스티가 코리아 공식 수입 업체인 탁구닷컴 쪽에 언제쯤 입고가 되고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무게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슥 한번 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탁구닷컴 쪽 모 직원에게 계속 카톡으로 물어보고 해서 얻은 정보이구요 누구보다 빠르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이너스티 카본에 대한 정보를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건 다시 돌아가서 이 슈신 선수는 원래 중국에서 탁구를 처음 시작한 선수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전에 슈신 선수 영상을 보니까 국가대표가 되면서 중국 쪽으로 아마 와서 중국 선수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중국 탁구 정책상 그들의 탁구의 어떤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가 중팬이거든요 팬홀더 이 부분에서는 좀 한국이랑 다른데 중국은 중국은 이 중팬이 국가대표에서 무조건 한 명씩 끼어 있어야 된다라는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류계량 감독 때도 그렇고 마린 그리고 왕아오 슈신으로 이어져 오는 그 팬홀더 선수들이 각 세대마다 어떤 중국의 물론 쉐이크로 더 대단한 선수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팬홀더로서 중국 탁구의 어떤 정신 혹은 중국 탁구의 어떤 그런 가치관에 대한 하나의 아이콘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고 지금 시대에는 슈신 선수가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구요 아마 이후에도 슈신 이후에도 중팬 선수는 무조건 아마 후임자로 들어갈 거에요 전 개인적으로 중팬을 쓰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탁구 쪽에서 천재로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팬홀더 계열의 선수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름이 좀 레전드 형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이 사실 팬홀더 쪽인 것 같아요 류계량 그리고 마린 왕하오 슈신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남규 김택수 그리고 유승민 사실 쉐이크 선수 중에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선수들은 많지만 말 그대로 타고났다 이 선수는 천재다 라고 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아마 팬홀더가 아닐까 싶구요 그런데 사실 진짜 레전드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인정하실 이 발트너 선수인 것 같은데요 발트너 선수가 레전드인 이유는 제 마음속에 특히 레전드하면 무조건 1등은 발트너거든요 그런데 발트너 선수가 레전드인 이유는 쉐이크로써 쉐이크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써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만약 발트너 선수가 팬홀더였다면 음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한하게 이 팬홀더 선수들 중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정말 천재적인 그런 감각을 지녔다고 생각이 들고요 쉐이크는 어떤 실용적인 면 그리고 경기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그립 형태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쉐이크 쓰시는 분들이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시겠지만 어쨌건 뭐 중국에서도 이름이 계속 남는 선수들이나 그리고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유계량, 마린, 그리고 왕하오 슈신에 이르기까지는 아마 역사가 한참 흘러도 저희 때 제가 이제 탁구 한참 쳤을 때는 사실 공리후위 그리고 왕리친 영혼이 꺾일 것 같지 않은 탁구의 교과서라는 왕리친 선수도 이제는 이름이 희미해졌잖아요 공리후위도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근데 유계량은 감독으로서 유명하고 아마 왕하오 마린은 말 그대로 타고난 천재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슈신 선수의 라켓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쓸데없는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다시 주제로 넘어가서요 슈신 선수가 아마 처음 제가 봤을 때 그때는 스티가의 스폰이 아니었어요 스티가의 스폰이 아니었는데 이 선수가 마린 선수죠 제 마음속에 언제나 또한 1등 발트너는 탁구라는 종목에서의 레전드라면 중팬에서의 진짜 제 마음속에 1등은 마린 하지만 최고의 업적을 남긴 사람은 왕하오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마린 선수의 이름을 딴 야사카에 제가 2010년도 2009년도 이때는요 YEO라고 해가지고 그냥 마린요라고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서부터 MEO로 바뀌었어요 MEO 이름이 MEO라고 흔히 불리는 마린 뭐예요? 익스트림 오펜시브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MEO라고 늘 불러서 어쨌건 이 라켓을 마린 선수가 아마 처음에는 다른 라켓을 쓰다가 야사카 쪽으로 엔도서 계약을 하면서 마린 카본을 먼저 쓰고 그러다가 MEO로 바꾸게 됩니다 이건 5겹 합판이고요 마린 선수가 이전에 썼던 마린 카본은 소프트 카본이 들어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카본과는 조금 다른 그런 아마 얇고 부드러운 카본을 사용했고 실제로 반발력 자체는 MEO가 조금 더 잘나갑니다 저는 이제 MEO도 한 4개 아마 구입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마린 카본도 그건 한 1개인가 2개 아마 구입했던 것 같아요 아 2개 구입했네요 해서 써봤었는데 이 MEO를 생각보다 중국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특히 펜홀더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슈신 선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MEO를 갖다가 사용했었고요 그 스티가의 스폰 선수가 되기 전에 그러다 그러다 슈신 선수가 스티가의 스폰을 받게 되면서 어떤 라켓을 슈신 선수가 선택할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오펜시브 엔시티라는 라켓이에요 오펜시브 엔시티 사실 오펜시브 엔시티 오펜시브 클래식이 CR로 바뀌고 그 이후에 엔시티로 바뀌고 지금은 오펜시브 클래식 카본이라는 라켓이 있는데 엔시티 같은 경우에는 오펜시브 클래식의 기본적인 구조에다가 접착을 하는 접착제에 카본 가루를 넣어서 엔시티 기술을 넣은 라켓이죠 근데 이 오펜시브 엔시티 라켓이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괜찮고 슈신 선수가 이걸로 라켓을 처음 딱 잡고서 생각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좀 더 고가의 라켓을 선택을 하지 왜 이렇게 좀 저가의 라켓을 사용을 할까 근데 선수들은 생각해보면 그 선수가 가장 마음에 드는 자기의 퍼포먼스를 가장 팬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고 경기적으로도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라켓을 선택을 하겠죠 가격 같은 건 생각 안 할 거고 어차피 스폰으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 엔시티 진짜 대박인가 보다 하고서 많이들 구입했는데 실제로 저도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엔시티의 최대 장점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왕하운 선수가 허리케인 하우라는 시리즈로 쭉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공개되어진 바로는 N606이라는 라켓 사실 지금은 특주라는 개념에서 많이들 이 정보가 공개가 되긴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사진을 확대를 해보니까 허리케인 하우 그립에 그리고 이 표칭은 하우 표칭이 아니라 허리케인 킹 좀 진한 허리케인 킹 표칭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 짓을 했었죠 두 개를 사서 그립을 떼고 튜닝을 해서 허리케인 킹 판에다가 허리케인 하우 이 그립을 갖다가 붙였죠 그래서 특주라고 하고 썼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엔시티다라는 그 엔시티라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좀 주제와는 좀 맞지 않지만 아 근데 전 개인적으로 어 특주라고 해가지고 548,640원 뭐 요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DHS 그리고 요거는 N301입니다 N301인데 어 요거는 가격이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368,000원 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그 DHS 특집할 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실제 이제 공식 그 DHS에서 그 답변이 있어요 특주란 존재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제 특주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보따리상들을 통해서 특주다 하면서 믿고 산다 뭐 이렇게 하면서 100만원 80만원 뭐 이런 것들 많이 구입을 하는데 우선 어 다음에 이 DHS 또 특집 때 여러가지 폭탄 그 발언들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특주는 존재하는데요 특주는 존재하는데 딱 200자루 연 아마 200자루만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특주는 진짜인데 근데 실제 그 DHS 스폰 선수들도 특주를 전부 다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세요 그 선수들도 한 개씩 특주를 다 받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네 즉 어 판매되어지는 것들 중에 물론 진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선수들 조차도 쓰지 못하는 그 특주가 어 외부로 어 유출되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일반 성광 국광 러버 가 왜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어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DHS 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만한 얘기들을 좀 많이 어 좀 공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나중으로 미루고 어쨌건 아 이 90만원이 넘는 라켓을 어 사시는 분들도 대단하시지만 물론 저도 이제 특주로 백여만원 가까운 이제 라켓을 제작을 한 적은 있지만 아 저는 우선 비추입니다 우선 넘어갔어요 근데 이걸 왜 보여드렸냐 방금 DHS의 N606이나 허리케인 어 하우투가 606이랑 비슷해요 근데 어 요걸 그 어 보여드린 이유는 이 오펜시브 우드 엔시티 저희는 이제 오펜시브 엔시티라고 많이들 불렀는데 요 오펜시브 엔시티가 가장 비슷해요 네 요 허리케인 뭐 하우투나 혹은 어 어 엔 비슷한 라켓으로 친다면 오펜시브, 클래식이나 CR은 그에 비해서 많이 안 나가는데 이거는 그것들보다는 살짝 안 나가지만 전체적인 어떤 감각, 어떤 선이 뚜렷한 감각들은 아마 NCT 굉장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라켓이고 또 고가의 DHS 라켓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이후에 슈진 선수가 정말 황금기를 맞이했었던 고식에 섰던 라켓이 바로 이 로즈우드입니다. 로즈우드 5의 경우는 NCT보다 실제로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휘청휘청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하드우드 시리즈 중에서는 두 번째로 이제 나온 하드우드 라켓이에요. 처음에는 에베놀즈 흑단 하드우드를 스티가에서 냈었고 그 이후에 로즈우드 장미목을 사용한 로즈우드 5 그리고 세븐 라켓을 출시를 했죠. 이 로즈우드 5를 슈진 선수가 썼고 세븐을 쓰진 않고 5를 썼는데 이 로즈우드가 일반적인 우리가 47.5도 혹은 45도 하면 굉장히 낭창거리고 이게 물론 드라이버 할 땐 괜찮은데 스매싱이나 이런 어떤 타격, 강타 시에는 공을 휘어감듯 너무 안아주면서 나갔을 때 살짝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근데 로즈우드의 최대 장점은 허리케인 3 뭐 국강이겠죠. 중국 선수들은. 근데 허리케인 3나 어떤 그런 50도 이상의 러버들과 딱 붙었을 때 울림이 최대한 절제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굉장히 하던 51도, 52도까지 이런 중국 러버들의 경우에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카본 라켓들이랑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너무 단단하고 도리어 공이 좀 멍청하게 이렇게 감각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수 소재를 쓰는 선수들을 보면은 대부분 아마 ALC쪽, 그러니까 부드러운 안으로 안아주는 그런 감각의 라켓들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스티가의 카보나도 4,5 그리고 145 이런 쪽으로 많이들 사용해요. 카보나도 시리즈를 중국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단단한 라켓보다는 좀 부드럽고 그리고 이 부드럽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막 휘청휘청 거리는 그런 라켓들보다는 흔히 날카롭다라는 라켓들이 최근에는 많이 선호가 됩니다. 날카로움의 대명사가 바로 이 그 에미오, 그 말에는 에미오이고요. 이게 이제 로즈우드는 날카로움보다는 좀 부드러운 감이 있지만은 중러버와 붙였을 때 강타 시에 살짝 날카로운 감도 올라오고 굉장히 좋은 라켓입니다. 유일한 이제 제 생각에는 유일한 단점이라 생각하면은 비싸다.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중팬 쓰시는 분들 중에 로즈우드5 이걸 주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강릉슈씨 님도 이거를 쓰시고 그리고 다른 제가 또 최근에 만난 몇몇 분들도 이 로즈우드5를 주력으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부드러운 감각도 있지만 중국러버와의 조합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것과 그립이 기가 막히게 좋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로즈도 이제 한자로 갖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큰 만족감은 저는 많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저는 중국러버를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닌지라 예전에 쓰긴 했었지만 그리고 중국러버에 맞는 그런 임팩트도 없고 임팩트가 굉장히 약하고 스윙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로즈우드가 그냥 뭐 좋다 슈신 선수가 쓴다 뭐 이런 걸로 잠깐 썼다가 금방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로즈우드를 쓰다가 슈신 선수가 이제 인텐시티라는 라켓을 쓰게 되는데요. 사실 인텐시티가 나오고서도 한참 동안 로즈우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인텐시티는 그 표칭이 코드나무 윌넛입니다. 윌넛 코드나무 이것도 하드우드예요. MEO하고 동일한 표칭을 사용했고 전체적인 구성이나 어떤 특성적인 부분에서 MEO를 굉장히 좀 따라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이한 것은 이 슈신 인텐시티가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처음에 출시가 됐었습니다. 이 출시되고 제가 두 번째날 하루 동안은 조금 고민했었던 것 같고 아마 이게 24시간은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언제 한국에 처음 그 탁구닷컴을 통해서 나왔냐면 안 보이지만 제 이름인데요. 2011년 7월 12일 7월 12일 날 제가 이게 왜 쉐이크와 가격이 다른가요? 보통 같은 가격인데 이 제품만 서로 가격이 다르네요. 이거 제가 썼고요. 가격 입력 잘못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이걸 쓴 이유는 중팬이 쉐이크보다 더 쌌어요. 보통은 중팬은 쉐이크보다 비쌉니다. 동일한 가격으로 팔긴 하는데 중국 내에서는 중팬이 더 가격이 비싸요. 특히 버터플라이의 경우는 많이 비싸고 한국에도 최근에 이제 버터플라이 다마스 코리아 쪽에서 이제 몇몇 수입을 특별 주문으로 받는데 실제로 굉장히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인텐시티는 2011년도에 7월 아마 이걸 쓴 날이 12일이니까 11일날 한국에 처음 이제 출시를 한 거죠. 근데 쉐이크보다 싼 거예요.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구입을 했죠. 제가 구입했을 때는 뭐 품절된 사항이 없었던 지라 이때는 슈신 선수가 쓰지 않았지만 저는 얼리 아다터이기 때문에 인텐시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인텐시티를 구입을 했고 요거는 로즈 우드와 비슷한데 날카로운 감각이 조금 더 늘었어요. 이 검지 쪽에 있는 감각이 좀 짜릿한 감각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과 좀 다른 거는 부드러운 감각은 공이 좀 안기면서 이렇게 휘어 감는다는 느낌이라면 날카롭다는 것은 뭐 채찍처럼 휘어 감기는 하는데 안으로 부드럽게 안아주는 느낌보다는 요 라켓 자체에서 공을 갖다가 딱 이렇게 받치면서 휘어 감는 흔히 진짜 채찍 같은 그런 느낌의 그 검지에서 느껴지는 감각이에요. 요 감각적인 부분들도 나중에 방송으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쨌건 요거 나와서 2013년도서부터 슈신 선수가 아마 사용을 한 것 같아요. 2013년 즈음서부터 그 전까지는 슈신 선수는 로즈 우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슈신 선수가 막 인기가 올라가고 요즘에는 워낙 카메라들이 해상도가 좋다보니까 슈신 선수가 이렇게 쓰는 라켓들이 슥 지나가면서 방송국 카메라에 딱 찍혔는데 그립의 렌즈가 달랐던 거죠. 사람들이 보니까 이런 렌즈가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탁구닷컴 쪽으로 이런 것 좀 구하고 싶다 이거 막 구하고 싶다 그리고 외국에서 막 이런 찾아보고 이러다가 탁구닷컴 쪽에서 공식 이제 수입 업체이다 보니까 스티가 지금 현재 이제 스티가 회장님은 그 아드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맞나요? 어쨌건 그 전에 이제 작년에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그때까지 이제 회장님은 이 탁구닷컴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지금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한국만을 위한 특주라켓을 제작을 해주고 이거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한국 한 지역만을 위해서 새로운 공정 공장의 어떤 파트를 갖다가 마련해준다는 건 사실 굉장한 특혜인데 그걸 갖다가 스티가에서 한국 쪽에 해줬고 그리고 특별히 휴신 특주라켓을 이렇게 스티가에서 만들어준 거죠. 사실은 렌즈만 다른 거고 품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렌즈만 다른 건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 예전 이제 휴신 특주라켓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위아래가 좀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바뀐 거고 180도 바뀌어 있었고 그러다가 이 모양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가장 최근 보는 또 코리아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전에는 코리아라고 없고요. 코리아 써 있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외국에서는 휴신 특주를 구입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어쨌건 이 라켓 같은 경우에는 에미오 에미오와 굉장히 닮았는데 근데 스티가의 특유의 감성이 있긴 해요. 날카로움에 대해서 로즈우드보다는 좀 더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래도 스티가 특유의 그 자연스럽게 낭창거리는 그 느낌은 또 살아있는 그런 라켓입니다. 이 라켓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휴신 선수가 쭉 써왔던 지금까지의 라켓의 특성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휴신 선수는 약간 날카로운 감이 있고 그리고 5겹 합판을 사용을 했으며 그리고 표칭이 약간 하드우드적인 부분을 지금까지는 좀 사용을 했었어요. 이전에 그 오펜시브 엔시티 경우도 이 표칭은 코트에요. 림바가 아니라 어? 림바인가요? 물들인 저는 지금까지 코트로 알고 있었는데 표칭을 보니까 림바네요.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림바입니다. 림바. 탁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획을 그었고 그보다 더 큰 획을 그은 것은 온라운드 클래식. 그리고 7겹 합판의 어떤 하나의 특성, 어떤 방향성을 딱 보여준 것은 클리퍼거든요. 근데 이 오펜시브 엔시티는 림바네요. 네. 착각했습니다. 네. 어쨌건 오펜시브는 림바는 약간 부드러운 그런 표칭인데 염색을 먹여서 좀 더 하드하게 그리고 어쨌건 엔시티님과는 나노 카본 테크놀로지 이거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냥 접착제에다가 카본 가루 섞어가지고 붙였다는 건데 약간 그래서 단단하면서 날카로운 감을 살짝 올린 거에요. 근데 카본을 넣지 않은 이유는 특유의 낭창거림. 스티가는 지금 텍스트림이라는 소재를 사용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카본이랑 좀 달라요. 이것도 좀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지금 스티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에서 카본은 실제 카본보다는 카본의 본들을 먹여서 거의 플라스틱과 같은 아주 단단한 아주 단단한 그 어떤 그런 물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뭐 플라스틱을 넣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카본의 성질 지금 근데 우리는 카본을 그런 성질 그런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카본은 섬유입니다. 해서 뭐 나이론 섬유처럼 찰랑찰랑해요. 그건 이제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이 텍스트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바로 그 다이너스틱 카본이 바로 텍스트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건 슈신 선수가 대부분 이런 류로 이제 라켓을 가지고 가다가 슈신 특주 인텐시티 라켓을 또 사용을 하다가 중국 탁구 쪽에 어떤 정시적인 외압이 있었고 류게라 감독이 이제 뭐 바뀌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또 이제 압박이 들어간 것이 중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중국 제품 써라 뭐 이런 조금 이거는 이제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소문입니다. 소문 그래서 이제 슈신 선수가 당시에 잠깐 썼던 게 바로 요 N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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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슈신 선수가 처음 썼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는 2015년도 쯤 2014년 혹은 2015년 같아요 그때 쯤에 나온 라켓입니다 요거의 특징은 저는 이제 N301은 써보진 않았어요 근데 N301을 써보신 쓰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 쉐이크로 N301을 또 쓰시는 분이 계신데 약간 더 단단하고 허리케인 롱에 비해서 W996 그러니까 997 W997 라켓보다 조금 더 잘나가고 좀 더 하드하다라는 그 그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어쨌건 뭐 N301의 경우에 잠깐 썼죠 그때 이제 이거 쓰면서 물론 슈신 선수가 뭐 기본 이상은 당연히 하지만은 그렇게 뭐 성장이 뭐 좋다 뭐 이렇게 어 할 수는 없고 그래도 당시에 좀 괜찮은 성적을 거둔 게 있긴 하죠 요거 사용을 했었고요 요거 사용하면서 사실상 그 제가 알기로는 특수 소재를 처음 이제 손을 갖다가 어 댄 거에요 요 N301의 기본 그 이제 베이스에는 카본이 들어가거든요 네 카본이 들어갑니다 ALC 카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제 아릴레이트 카본 하면은 사실 가장 대중적으로 가장 먼저 사용을 했고 또 가장 대중적으로 이해하는 그 버터플라이의 ALC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 카본도 카본 자체도 강도나 어떤 그 두께 그리고 짜임에 대한 그 것 때문에 카본도 각 회사마다 전부 다 감각이 다르고요 아릴레이트도 당연히 다를 것이고 어떻게 짜내는지 요 간격들 있잖아요 자세히 이제 뭐 여러 개 라켓들 갖고 계시면은 요 아릴레이트에 나오는 요게 이제 간격이잖아요 요 간격들 보시면 또 다르고요 색깔도 다르고 아릴레이트 그 그 섬유의 색깔도 다르고 실제로는 카본 이제 두께나 이런 것들도 다르고 요 DHS 쪽에서 나온 요 요 아릴레이트 카본 류는 제가 지금까지 뭐 써본 바로는 허리케인 저는 롱 파이브리를 갖다가 써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감각이 살아있고 아릴레이트는 좀 먹먹하다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근데 뭐 최근에는 공도 바뀌고 여러가지 사항도 달라졌겠지만 특히 요 DHS 같은 경우에는 합판의 그 감각을 최대한 좀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어쨌건 아릴레이트를 쓰는 DHS 쪽에서 그 마롱을 비롯해서 어떤 특주라켓에 아릴레이트를 많이 쓰는 이제 추세로 가는 것은 아마 그 아릴레이트 섬유가 갖고 있는 특유의 그 진동 감쇄 효과나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국 러버 같은 고경도 완전 고경도 러버와 붙였을 경우에 그것을 안에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특성을 아릴레이트가 좀 갖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장지커 선수도 비스카리아를 같이 썼는데 비스카리아는 조금 이런 DHS 라켓들에 비해서는 좀 단단하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부드러운데 전체적인 울림이 좀 덜하다라는 느낌이 강하고 DHS는 특주라켓이든 뭐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다 어느 정도 좀 합판 같은 합판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DHS 제가 사용한 것 중에서는 허리케인 킹 3가 조금 그거는 이제 카본이 두 겹 들어간 라켓인데 그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라켓들보다 일반적인 어떤 카본이 들어가 있는 특수소지가 들어가 있는 라켓들보다 감각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지만 DHS 라켓 중에서는 그래도 단단한 감각을 유지하는 축에 속해요 네 어쨌건 그렇구요 해서 해서 요 쉬신 선수가 DHS의 N301을 사용을 하다가 이제 다이너스틱 카본이라는 라켓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커밍순이라고 계속 이제 나왔고 저희끼리도 커밍순 라켓이라고 계속 했는데 커밍순이 이제 다이너스틱 카본이라는 그 이름이 정해지게 됐죠 음 우선 요 라켓은요 그 텍스트림이 들어갑니다 텍스트림이 들어가구요 또 하나 어 다이너스틱 카본은 탁구닷컴 쪽에서 탁구닷컴이 가장 빠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요 다이너스틱을 구하시려면 이게 직구로 구하시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어떤 공식 수입업체에서 어 구입하시기에는 아마 탁구닷컴이 제일 빠를 거고 12월 정도 아마 중순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물론 요기에 조금 뭐 제가 그쪽 관계자도 아니고 책임자도 아니기 때문에 전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다리시는 분들은 12월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거 같고요 텍스트림이 들어가고 카보나도급이랍니다 하니깐 가격은 총알은 25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전후로 이렇게 갈 거 같고요 그리고 어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스티가 쪽 회장님이 바뀌고 여러가지로 좀 상황이 달라졌나봐요 그래서 사실 스티가 라켓들이 탁구닷컴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무게들이랑 좋은 가격으로 계속 유지가 됐는데 요 다이너스티 카본의 경우는 셀렉팅 즉 이렇게 무게를 전부 해가지고 한국은 특히 중팬의 경우는 가벼운 무게를 선호한다 무거운 무게는 구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무게의 조건에 맞는 라켓들을 보내달라 그러면 탁구닷컴이 그걸 받아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어 요번에는 셀렉팅 해서 보내주는 시스템을 없앴대요 이 얘기는 탁구닷컴 쪽에서 이제는 요구를 할 수가 없고 들어오는 라켓들이 어 어쩌다가 가벼운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아마 예상 이쪽에서 예상하기로는 90g대 중팬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처음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한 뭐 가장 최저 무게가 83g 정도 된다 하면 빨리 구입하시는게 나요 기다렸다가 재입고 해가지고 뭐 예전에 사실은 제가 에벤올즈 어 nct 7개업을 구입했을때 제가 88g인가 근데 초반에 그 nct 같은 경우에는 80 뭐 7 8 9 90 뭐 요렇게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사실 에벤올즈도 이 탁구닷컴을 통해서 처음에 딱 공급됐을때 아마 그게 출시되고 2-3일만에 제가 구입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어 제 이름으로 그땐 구입하지 않고 제 관장님이 그때 좀 몇자로 구입해가지고 저도 고 라켓을 구입을 했는데 그때는 아 86g이 아마 있었나 어쨌든 그때는 뭐 80g 초반대에 대한 선택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물론 저 또한 그때 당시에는 86에서 88g 정도 처음 중팬 시작했을 때는 썼었기 때문에 우선 러버가 그때는 가벼웠고요 그리고 라켓이 무겁지만 그때는 셀볼이었기 때문에 40mm 셀볼이었기 때문에 라켓이 좀 무거워도 파워로 이렇게 패널더로써 파워로 좀 제킬 수 있는 지금과는 좀 경기 시스템이 좀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파워로 뚫는 것보다는 어떤 타이밍으로 전진해서 어떤 코스를 보고서 뚫어야 되기 때문에 뭐 회전이나 뭐 파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중요도가 살짝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덜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어 요 지금 슈신 라켓의 경우에는 무게가 아마 무거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요 셀렉팅 시스템이 사라졌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어 접했기 때문에 아마 기다려봤자 뭐 해외 직구는 더더군다나 가벼운 라켓을 아마 구입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해서 만약 가벼운 라켓이 있으면 빨리 구입하시는게 사실은 어 정답입니다 정답이구요 어 마지막으로 텍스트림이 들어간 라켓인데 텍스트림이 들어간 라켓인데 지금까지 어 인텐시티도 마찬가지고 앞에 설명드리는 뭐 로즈우드 그리고 뭐 오펜시프 엔시티 그리고 잠깐 사용했던 뭐 엔삼공이 다 비슷하지만은 낭창거리는 감이 있어요 어 낭창거리고 날카로운 감 그 특유의 그 스티가의 감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제 예상에는 이게 어 배열이 어떤 배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아마 카보나도 시리즈 뭐 4,5 정도 4,5 정도 4,5 정도의 어 그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근데 4,5 보다는 살짝 더 전체적인 구성이 좀 날카롭게 어 그 4,5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공을 휘어갚는 감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살짝 덜 하고 1,4,5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전체적으로는 그 중국러버와의 어떤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4,5 정도에서 어 나무 목재 구성을 살짝 날카롭게 가져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건 뭐 인텐시티 요 라켓도 굉장히 좋은 라켓이구요 네 요 특주 라켓이 왜 이게 대단하냐면 요것만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어 요 인텐시티 구성이 하드우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벼운 무게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보시죠 무게를 물론 무거운게 89g 요게 아마 처음 나왔을 때 80g 밑으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뭐 80 어 80 처음 나왔을 때 인텐시티가 한 83g 82 3 요기서부터 이제 뭐 80g 후반대로 쭉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주 라켓이기 때문에 85g서부터 있죠 지금 79g 나왔는데 80g 밑에 하나 어 요 무게에 대한 또 특별 주문이 가능한게 바로 요 특주 라켓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어쨌건 오늘도 너무 길었네요 아 정말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슈신 선수가 사용했던 라켓들을 총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슈신 선수는 어 스티가 스폰 이전에는 야사카에 에미오를 사용했었고 그리고 스티가에서 처음 이제 선택한 라켓은 오펜시브 엔시티 다음은 로즈우드 파이브 그리고 다음은 인텐시티 그러다가 DHS에 잠깐 301 쓰다가 잠깐 쓰다가 다시 스티가의 한동안 커밍순으로 불렸던 다이너스틱 카본 12월에 출시될 예정인 요 라켓을 지금 현재 쓰고 있다 어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메일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하면 저도 힘들고 듣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어 오늘 방송도 어 너그럽게 지금까지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너그러우신 분들 같아요 너그럽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좀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워밍업이구요 요렇게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이제 영상들도 찍고 제가 실제 시트하는 그 영상들도 좀 찍고요 그리고 선수들도 좀 만나서 인터뷰들도 하고 지금 섭외되어진 어떤 관장님들이나 선수들도 좀 있고 그리고 제 아내가 특별 출연도 아마 할 예정이고요 제 아내는 참고로 탁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 때문에 탁구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탁구에 미친 그 남편을 둔 일반적인 가정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어쨌건 어 시간을 10분 내외 15분 그 안쪽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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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도와주시